그러다가 제로페이 없었잖아요. 제로페이를 서울페이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서울페이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지난 2월 달에 하도 문제가 되니까 다시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제로페이는 박원호 시장이 한 것 중에 굉장히 성공한 것 중에 처음에도 많이 힘들었지만 괜찮았고 이게 뭐냐면 제로페이가 좋은 건 뭐냐면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한국결제원인가 여기서 간편결제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서 전국을 가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0. 몇 퍼센트지만 그거 수수료로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솔직히 수수료 신용카드 회사만 줄자고 하는 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그런데 그거를 서울페이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그 서울페이에 누가 들어왔느냐?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또 왜냐하면 제가 맨날 저기하는 게 이게 이 양반이 말로는 절대로 얘기 안 하지만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민영화입니다.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들어온 게 여기도 신한은행과 그 다음 티머니하고 카카오 이거 다 민간 업체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명박한테 다 배운 건데 이명박은 우리가 다 같이 저 양반은 민영화에 환장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미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아닌 척하고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척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페이라고 하는 거 또 문제 있는 거 다 얘기하시면 그 다음에 제가 또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로 들어보신 거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서울에 있어서는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후보가 당선된 LH 공사 사태 이후에 부동산 문제가 좀 불거지고 서울에도 부동산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 일주일 만에 모든 건 정확해서 부동산 값 내리겠다. 내리긴 뭘 내려.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서 높이 규제 푼다고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값. 왜냐하면 용렬 500%는 조금 다른 건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닌데 이 양반은 높이 규제 푼다고 그래가지고 재건축에 호가만 올려놨거든요. 실제적으로는 하지도 않는데 호가만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겠다고 하는 건데 아주 무책임한 일이죠. 거기다가 제가 여기서도 또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민영화와 민간에만 관심이 이 사람은 공공에 관심이 없고요. 민간에 관심이 없고 사회적 중간에 관심이 없고 민간에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12년 전에 했던 것들이 다 민간기업들하고 관련됐다는 걸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칭송받았던 게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신통기획을 잘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신통기획은 저기 때 다 했던 겁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다 했던 겁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뭐냐면 사전기획이라고 그래가지고 민간에서 잘 안 되는 거를 공공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걸 해가지고 했던 거를 이름만 근사하게 바꿔서 또 포장, 겉멋 잘하잖아요. 껍데기만 또 딱 바꿔가지고 하는 게 신통인데 거기서 해놓은 게 25개밖에 안 되거니와 25개밖에 안 돼요. 지금 서울에 한 500, 600개의 재개발, 재건축이 막 들꽂고 있는데 그것밖에 안 되거니와 또 뭐냐. 이게 뭐냐면 모든 게 다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요. 민간 재개발이나 민간 재건축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굴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데입니다. 이미 민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 괜히 서울시가 끼워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면 미리 사전 스터디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이거 가지고 민간 기업들한테 그 민간 기업이라는 게 다 조합과 어디 시행사 끼고 이런 데다가 특혜를 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로 해야 되는 거는 공공 재개발에다가 이걸 해줘야 돼요. 공공 재개발은 되게 조금 골치 아픈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의견 통일도 잘 안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냐 내가 부담할 게 얼마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손쉽게 코 풀 수 있는 이런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했다고 막 이러면서 풀리는 게 이게 전형적인 오세훈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특히 오세훈 시장한테 제가 정말 학을 떼는 게 뭐냐면 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산, 이전 때문에 생기는 문제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둔촌, 재건축, 중단기 거기 지금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이게 1만 2천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큰 여태까지 재건축인데 오세훈 시장이 한 마디 하는 거 보셨어요? 한 마디 안 합니다. 아 난 지금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서울시민도 한심해요. 그런 거 있으면 시장한테 이거 좀 조율을 해야 되고 SH가 나서서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기사가 안 나와요. 박원순 시장 같으면 벌 속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거는 제가 딱 봤어요. 두 가지만 딱 봤는데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관두고 난 다음에 부시장이 만나러 갔어요. 행정부 시장이.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대답을 할 거를. 피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기 입에서 골치 아픈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건 딱 피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한 동안 나오는 게 앞으로는 부동산 신탁을 고민하겠다. 재건축 신탁을. 이거는 있는 법안인데 근데 그거는 국토부하고 앞으로 의논하겠다는 다음 얘기지. 지금 당장 둔촌은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맨날 그림만 그려요. 뭐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본인은 골치 아픈 문제를 쏙 빠집니다.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자기가 돈 써서 할 수 있는 거 빼놓고는 다 빠집니다. 자기가 이제 자식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거기에는 아니 유산도 아니에요. 홍보 이미지로 남을 수 있는. 껍데기로 겉못으로 남을 수 있는 거 빼놓고는 다 피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그거를 질문할 역량이 잘 안 되는 거죠. 잘 모르니까 내용이. 잘 모르고. 저도 많이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게 뼈아픈 질문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오세훈 지금 후보의 속살 어떤 행정을 했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난 1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늘어나니까 오세훈 시장이 껍데기 행정에 겉못 행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2년 전에 맨날 잘했다고 그러는 게 쉬프트라는 거였어요. 쉬프트 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시중 가격보다 싼 가격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어 길게 살 수 있도록 많이 들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역세권에. 상생주택에 대한 전세주택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실적이 25가구. 왜 이렇게 적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런 게 허가 나고 그중에서 하는데 유일하게 허가가 딱 하나 나고 전체 25가구 중에서 10% 25가구. 이걸 가지고 상생주택 했다 이거 또 막 띄워줘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예산을 집어넣는 거는 다 중산층을 위한 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뭐 가령 타워 팔레스 같은 임대주택을 짓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타워 팔레스 같은 저기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원가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 예산도 들어가고 누가 사냐. 보나마나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거 했다고 이건 다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4년 동안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다. 사진 찍히고 가려고 하는 거로 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말을 안 하면서 민간한테 혜택을 주고 혜택을 주고 그걸 가지고 포장을 하고 서울시에서 세금을 쓰면서 자기 생생나게 하는 일에 너무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제가 이거는 정말 비판하고 싶어서 나오는데 이번에 나온 게 약자와의 동행 아니에요. 이거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내가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 그래서 내가 또 정색을 하고 또 봤죠. 뭐가 나왔나. 그랬더니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안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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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임대주택. 공공임대. 조금 아까 얘기하는 타워팔렛스 같은 공공임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서울런. 교육사.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더라. 네 번째가 또 하나가 교육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거 보시죠. 안심소득은 이거는 보면은요.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저는 이게 무상급식 트라우마가 이 머릿속에 있다. 우선 시장의 머릿속에 있다. 내가 복지에서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복지에서 뭔가 하나를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 막 트라우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안심소득이 만약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은 소득분위에서 낮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기초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차상위 소득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직업은 있어서 월급은 있으나 아직도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까지는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주거 복지나 이런 거로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약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는 게 약 500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시범사업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얼마를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뭐냐면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지에 대해서 왜 서울시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복지 시스템 왜냐하면 가령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주는 거는 이거는 어쩌다가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난지원 차원에서 우리들의 도시 일꾼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하는 지역 폐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전체 시스템인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걸 가지고 서울의 혈세를 가지고 써서 자기가 뭔가 했다. 그중에 제일 나쁜 게 서울런이에요. 서울런. 제가 타워팰리스 공공주택 같은 거는 그거는 돈 써가지고 저는 왜냐하면 공공임대에 대해서 타워팰리스까지 지으려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목표 자체를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서울런이 저는 서울런 나올 때 그래서 처음에 작년에 서울런 나올 때 그걸 다행히 시의회가 반대를 해서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 예산을 좀 줬어요. 이번에도 아마 몇 십억 원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저소득층에 대한 가해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합니까? EBS가 있고 교육청이 있고 서울시에는 교육청이 있어요. 만약 한다고 하면 공공교육은 교육청이 해야지 서울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서울시가 나서서 과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쓰냐? 스타 강사들을 씁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면 부자재나 이런 것들을 또 사주고 온원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서울시가 하느냐 이 이유는 나는 저는 딱 있다고 홍보하기 좋아서 왜냐하면 보통 사업을 하면 홍보비가 나옵니다. 홍보비를 거기에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하철에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10년 전에 이 양반이 여행 제목이 여행 뭐였나? 여자가 행복한 도시인가? 여행 도시라는 걸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하고 제가 했던 인사동을 뒤집어서 돌로 다 바꾼 것도 여행 프로그램의 하나였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했던 디자인이 사이사이에 빠져서 하이힐 굽이 빠진대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서 했다. 요새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또 돈 써서 제가 했던 거예요. 예산을 두세 배를 써서 돌로 바꿨는데 근데 그때도 비판받았던 게 전체 예산에 비해서 홍보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홍보비를 왜냐하면 본인도 당연히 정치적인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비에 쓰기 위해서 서울의 자체 프로그램을 만든다. 저는 그래서 이 약자와의 동행에 들어가 있는 서울런이나 그 다음에 안심소득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잘못된 것이다. 이거를 얘기를 드리고요. 이것을 이번에 토론회에서 내일 토론회와 앞으로 송경길 후보님께서 13일 동안 선거연수가 진행되는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냐하면 이 오세훈 시장에 저는 겉멋뿌리고 그 다음에 껍데기만 하고 본질의 문제를 다루죠. 그러니까 서울의 진짜 본질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저도 그때 와서 얘기했지만 진짜 양질의 중조가 주택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환경을 어떻게 하면 해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경기 활성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로페이를 서울페이로 바꾼다는 것은 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갑자기 해서 얼마 동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제대로 페이를 못하면 바로바로 결제가 안 되면 안 가잖아요. 부차 나서 다른 신용카드 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주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도심에 무슨 도심계획 세우는 것도 하나같이 대기업들한테 대기업들과 대형 건설사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꽉 차 있어요. 제가 더 이상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도심에 지금 세훈 상가에 만든 것도 여태까지 박원순 시장은 여러 가지 좀 작게 작게 중대형으로 만들어서 작은 기업들도 자기네들이 재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면 이 사람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할 때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대기업들한테만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마지막이 공공의료에 관련된 거예요. 제가 아까 저기하는 건데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공공의료를 다 지금 여러 가지 민영화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국힘당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 이런 거는 순련이 코스프레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자신이 원래 복지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관심 있는 청만 10년 동안 하도 무상급지 때문에 당해서 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본인 홍보하기 위한 게 너무 많다. 일타 강사들한테 강연비 주려고 하는 거냐. 남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오세훈 시정의 모습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최근 상황까지 다 짚어주셨는데 오늘 이 의원님의 방송 한 편만 딱 보면 아 오세훈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이런 행정을 펼쳤구나 이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반박에 정리가 되네요. 이거는요. 지금 오세훈이 4년 동안 또 계속 계속 있는다 그러면 해보십시오. 일단 용산 이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한마디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검찰의 여러 가지 보호를 받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뭐 저는 그런 얘기 하자마자 검찰이 무슨 카드 가지고 오세훈도 카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왜냐. 케빈의 자동 넓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하냐 모릅니다. 그거는 그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짓 할 겁니다. 용산 공원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거기다 도로 만들고 지폐실에 뭘 준다라든가 이런 짓을 할 거예요. 원희룡 지사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짝짝목 맞춰서 하고 근데 거기에서 혜택을 받은 거는 다 같이 대기업 건설사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세금에 거치면 내가 이런 거를 조금 시의 선심성으로 해줄게 이거는 약자하고 동행을 해서 25개 가구는 뭐 이렇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4년 동안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는 워낙에 제가 본질적인 사람 아닙니까 본질적인 진짜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시장 같으면 일단은 용산 이전에 관련된 문제를 서울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알리고 이게 5년에 끝일 일이냐 아니면은 만약 정말 국민투표로 붙여가지고 이게 확정이 된다면 서울시도 그거에 맞춰서 다 바꿔야 돼요. 서울시 기본계획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서울시 기본계획 지금 안 바꾸고 할 수 있겠어요? 서울시 상공에 대해서 비행 비행금지구역 접근금지라든가 앞으로 들어온 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도 맨날 허무 하고 말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나도 그다음에 지금 둔천동 둔천동에 12,000가구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12,000가구가 원래 내년에 분양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내년 물량에 잡혀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연간에 분양되는 게 한 8만 호인데 6만에서 8만 호 사이인데 12,000가 없어져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줄어들면 내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풀어야 될 이유가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나서야 되는 게 서울시장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용산 참사 10년 전에 입 꼭 다물고 있듯이 하여튼 자기한테 구찬한 거는 다 피해가겠다. 사진 찍히는 것만 나는 할 거야. 이런 거 하는 시장한테 맡기면 서울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용산 이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행금지에 관련된 거는 용산 주민들한테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강변의 아파트에도 다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드론산업이나 이런 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거 다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일부 비행접근금지라 이런 거는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 환경 아파트까지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남에서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맨날 말만 재건축하게 해준다 그러고 결국은 못해 왜냐하면 재건축은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 드립니다. 재건축은 우리 사회에서 하도 비슷한 시대에 한꺼번에 아파트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건축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데 무책임하게 30년 이상 되면 안전지단 다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혼란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표만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오세훈 또 오세훈 시장 우리 10년 전에 재앙을 한 번 겪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재앙을 마련해서 겨우 이걸 극복했는데 이번에 또 두 번째 재앙 지금은 용산 이전 이라는 건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완전히 흐트러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전하고 있을 때 또 오세훈 시장을 우리가 놔둬야 되겠습니까. 4년을 왜냐하면 4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나쁜 일은 계속해서 할 거거든요. 겉으로는 아주 포장하는 척 하면서 여기저기서 파티하고 홍보하고 이러면서 할 거거든요. 아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정치인을 만들고 당선이 되고 하는 거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참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김진애 의원님 말씀을 한번 좀 고쇼볼 대목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시민들의 선택이겠지만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가 지금 수치는 안 좋다. 그래서 여기서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은 초반에 해주셨지만 그게 뭐냐면 한명숙 총리 때도 돌아가면 그때도 60% 갓 넘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우리가 1번 찍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번 찍고 절망한 사람 그다음에 2번 찍고 다시 실망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다 굳잖아. 그리고 안 나오면 지는 거고요. 그런데 1번 찍었던 사람의 90%가 만약 투표장에 나오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주 투표장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네. 투표하면 이긴다는 건 굉장히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이 우리가 23일 날 오늘까지는 대개 어저께까지 5.18에 윤석열 대통령과 다 간 거는 잘한 일이고요. 어저께까지는 대개 윤석열의 시간이었다면 23일 노무현 대통령 우리 주모식 뭐 이런 거 있고 하면서 우리의 또 시간이 또 열릴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거로 갈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공중전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에 왜냐하면 이런 거를 제가 다 나서서 하나를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건데 공중전과 지상전을 함께 민심 없게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왜냐하면 지상전에서는 저는 투표에 호소하시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지금 일주일 됐지만 조치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검찰공화국 만들고 그다음에 무속의 나라라는 의심만 외국에서 계속 조롱받고 그다음에 복수가 펼쳐질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선에서 투표라도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중전에서는 대차게 공격하면서 오세훈의 껍데기를 좀 와샤샥 부셔주십시오. 저는 껍데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아마 오늘 의원님 말씀 듣고 힘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전투력이 생기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공식 선거운동 첫날 나오셔가지고 오마이티비에서 제가 마지막에 이 한마디 얘기할게요. 제가 만약 서울시장 후보가 되어서 있으면 제 캠페인 구호 중에 하나가 껍데기는 가라! 이거였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것 같고요. 의원님 오늘 또 유쾌하게 그리고 하지만 또 밀도 있는 그런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압축돼서 얘기해서 했는데 또 다른 데서는 풀어서도 많이 얘기 드리고 그러는데 솔직히 이제 일반인들이 무상물식 얘기만 알고 있죠. 자세한 얘기를 모르는데 이게 서울시장이 얼마나 문제가 되어 있는 거를 많은 데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만약 초청해 주시면 나갈게요. 나가서 얘기할게요. 네. 유권자들의 몫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오늘 막 재채기했다가 콧물했다가 콧물했다가 땀 흘렸다가 오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꼭 투표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